배고파 배고픈데 왜 밥을 먹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잠시 후 확인하시죠 여러분들 이분들이 이 직원분들이 저희한테 왜 1시간 동안 굶겼는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와 이 분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 박수 한 번 칠게요 혜란 연비는 저희가 한 4년 동안 저희가 모든 아이디어를 다 짜왔는데 드디어 우리 직원분들이 콘텐츠를 한 번 짜보고 싶다 어? 그럴래요? 그럼 혜란 일상에서 한 번 편하게 한 번 꿈을 펼쳐보라 했더니 오늘 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와 처음으로 해본 거잖아요 맞죠? 예예 연출부터 해서 소품 준비까지 네 우리 직원분들이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와 이 정도 스케일이면 흔한 남매 스케일 탑 10 안에 드는 거잖아요 이런 스케일에 콘텐츠가 없어요 어떤 콘텐츠인가요? 소개해 주세요 요 재료 20개가 있고요 각자 무작위로 5개씩 뽑아서 해당 재료들로 맛있게 끓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신선하진 않지만 신선하진 않지만 어쨌든 모방은 창조아버니다 왜 이렇게 얼굴 왜 이렇게 걱정드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아 그런 마음에 재료 대충 소개시켜 드리자면 대충 보니까 계란 모양 젤리 있고 파마체크 파마첵스 안돼요! 해물이 아니라 해물과자 그리고 돼지고기 무슨 돼지고기요? 밥다리 싸인 괜찮아요? 아 짠집 자 그리고 보시면은 콩나물 어묵 치즈 야채 오징어 살 돈 없었나 봐요 고인돌 고인돌 아니 근데 여기서 나쁘지 않은 메뉴들이 많아요 뭐 먹으면 돼요? 저는 야채, 치즈, 어묵, 콩나물, 고기 고기 근데 저도요 가위바위보이요! 자자! 먼저 섞으시고 한자씨 제발! 제발! 밥은 맛있게 먹고 싶어! 소풍냄텔리! 어? 뭐야? 돼지고기가 내 입에 들어가고 싶대 콩나물! 와! 라면에는 콩나물 들어가면 시원한 맛이 납니다! 콩나물 으뜨님! 야스! 아 내가 콩나물 먹으면 더하기는 콩나물 못 먹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좋은 재료가 나와도 이 소스! 소스도 골라야 돼? 소스가 들어가면은 캡사리신! 불닭! 불닭 소스! 마요들! 나 마요들 해줘! 내가 볼 때 우리를 무사히 먹게 해줄 생각이 없어 저 친구들 안 보고 한 줄 먹어! 어서 줘겠어! 옥수수!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갑니다! 자! 돼! 지! 고! 기! 잡았어요! 어? 바꿀 기회 드려도 되나요? 네! 가훈이가 바꾸라는 거는 좋다는 거겠죠? 들어 볼게요! 사라진료의 치즈! 오! 콩나물과 치즈! 콩나물과 치즈 콩나물과 치즈 저 갈게요 치즈 내가 남겨 가자! 계란젤리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구웠다 가볼게요 갑니다 가자 캡사이시 아 개빨! 자 저 갈게요. 아 고기 나오다 진짜 에마. 고기 제발 고기 나와주세요. 고기. 파이네프! 무난해! 아 그럼 파이네프로. 개빨 수고는 나와. 아 이제 진짜 고기랑 계란 좀 나와서. 뜨구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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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야! 뽑아주세요! 제발! 제발! 최고의 말차를 만들어 주세요. 화이팅! 계란! 계란보고 좋아했는데. 화이팅! 화이팅! 저 바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걸로. 어? 맞아? 뭐야? 파! 뭐야 뭐야 뭐야! 파발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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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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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누구에게로? 아무도 못 먹을지. 아무도 못 먹을지. 봐봐요 제가 리액션 해 드릴게요. 아! 계란! 젤리! 아! 계란 풍년이다! 계란 풍년이다! 계란 풍년이야! 야! 그럼 난 남은 게 희전한 것들이거든? 지금 초콜릿이랑 과자만 빼면? 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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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잠깐 가자! 우가 잠깐 가자! 우가 잠깐 가자! 리액션 해줄게요. 뭐가 났어? 고기야? 야! 계란 맛으로 먹지마! 하하하하! 아 이상할 때면 내가 다 뽑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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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쁘지 않아! 아니 뭐야 근데 나쁘지 않아! 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를 제안할게요. 뭐야? 서로 먹기 싫은 거 하나씩 걸고 트레이드! 하하하하! 아니 이거 어때? 2개 사람이 1개 바꿔오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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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성공했어요! 수빈님한테 전화해서 한 명만 골라라! 1, 2! 1, 2! 1, 2 중에 골라라? 하하하하! 1, 2 뭐할래요? 나 1! 1, 제가 2 할게요! 1, 2! 어! 수빈님! 네? 1번하고 2번 골라봐요! 1번 2번 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 2번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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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계란초코를 주고 하하하하! 날계랄 가져갔습니다. 예!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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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일단 계란을 넣습니다. 야호! 자, 콩나물로 깊은 맛을 내주고. 파인애플! 아악! 저 캡사씨는 얼마나 넣어야 돼요? 상대방이 넣어주는 걸로 하죠. 제 눈 빛이 뭐예요? 살기를 띄어요, 왜? 아, 맛있어 보이네. 아악!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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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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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악이다. 와, 너무 싫다. 근데 저게 의외로 파 맛이 나서 좋을 수도 있어. 응? 파 맛, 첵스.. 향이 올라오네. 어, 냄새가 왜이래! 어, 잠깐만요! 어, 저거 나 냄새가 이상해. 아, 저거 나 냄새가 이상해. 저거 조합이 이상하구나. 하하하하하하 너 이거 맡아 봐, 냄새 맡아. 냄새 맡아 봐. 뜨거워. 냄새 한번 맡아 봐야 될 거, 진주. 아악! 아, 냄새 너무 이상해. 내 손에 화학! 하학 실험하면 나는 냄새. 야! 야!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요? 내가 뭐하세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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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악! 아악! 야, 강력해. 하하하하 야, 한 명씩. 아, 참, 인증에 땅이! 한 번 찍어먹어도 인증에 땅이 너무 나요! 괜찮을까요, 이거? 아, 내 것도 실장지 않은데. 아악! 파 맛, 첵스, 냄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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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을까 봐, 먹어! 괜찮을까 봐! 좀 봐, 한 입 먹을게. 와, 네. 귀찮은 거 봐. 초콜릿 넣는데 괜찮아? 아 뭐야.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근데 맛있지 않은데 치고 달고 야채 그런 맛이 우러나서 모든 맛이 다 있는 느낌? 톡빵 아니라서 어금니에 닿으면 먹을 수 있어요. 어금니로만. 같이 한번 먹어볼래? 건배에서 먹어볼래? 어금니 먹어볼게. 아 근데 이거 젓가락만 담갔다 이거만 먹어도 진짜. 저 젓가락이 녹는 거 같은데? 면 하나만 먹어볼게. 와 진짜 매워. 이거 영나대학 이상이에요. 죽음의 신이에요. 파데스. 파데스라면. 여러분들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짜 다 어허하려고 어허하셨거든요. 고정달. 여러분들 오늘 정말 우리 콘텐츠 꿈나분들의 콘텐츠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침이 지금 흔히 없이 나와있어서 괴로운데 어쨌든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콘텐츠 꿈나분들의 콘텐츠 도전 앞으로 이쁘게 봐주십쇼. 아흐하하핳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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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 으하릿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abraathon 시작섹ii핳 GPU즈 Fu점상 have a food battle schö부터 腳 fewнов îles Orignam 결idi 기회사 선수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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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총 malf Effto Yang critter 제가 계속 다른 것 때문입니다. Pat terre 5 의 원이 딜 펋 Q 감사합니다. 다음에 와요. 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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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나와, 침 나와.